억제계를 파괴했습니다 여러분 제 채널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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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방송 예 그 방송할 때 안경 하나 고장 나가지고 딴 거 쓰고 있습니다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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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어폰 꼬였어, 손이 음 흠흠 오우야 흠흠 흠 아이고 흠 흠 흠 흠 뭐야, 흠 갱간대 땄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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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한데 좋았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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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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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굿 좋은 자세였다 멋있는 자세였다 멋있는 자세였다 멋있는 자세였다 히힛 뭐야 왜 켜와 미드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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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섞었어 고수자 아이고 아 흠 안 된다, 어 뭐야? 아 내가 궁을 끊었구나 이거 망했는데? 진짜 망할 뻔 흠 어우 씨, 어우 아이고 아이고, 큰일나봐 흠 미안하다, 산줄 줄 수가 없다 흠 흠 흠 네 보호 달이 강하게 되었습니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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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팡캐쳐구나 흐흐흐흐 어어 아 이쵙 오 어어 어엉 아 으 으 뭐야 아니 뭐야 야 좋아 아 이거 좀 풀어봐 아 어 잡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보내줘 보내줘 진짜 보내주네 뭐야 이거 설마 진짜였다 뭐야 혼자 왔다 어 둘이네 뭐야 이거 죽더라도 라인은 먹고 죽는다 좋아 거시 좀 아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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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um 소렌 소렌 나올 타이밍인데 Pixel 궁전이 있어 싸운다 어 118은 뭐야 복수자 좋아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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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